세상에... 길이... 이런데가 다 있네... 우메우메우메 똘똘 어이구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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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빨봐야지... 어이구... 어이구... 어이구야... 이리 가겠노? 어이구... 에큐언... 크랜드 에큐언... 어이구... 에큐언... 어이구... 강원도 산길은 아무것도 아니니 아무것도 아니야 쁘러 Governor 하쿠이와 할수 있는ática 아이고 야 이거 태백질 많았나 키가 있어 피임물이 조금 마이너리 가면 아예 못오고 성형차도 아예 못오고 아이고야 볼록하겠나 탈인구동의 강력한 공고트럭 아이고 일로왔다 이렇게 올라가는거지 아 이걸로 막아둬 글래디에이트 아이고 아이고야 4시가 다 돼가네 못돌아갈거 같은데 4시가 다 돼가네 4시 5시가 다 돼가네 아이씨 진짜 시간 욕구머리 지금 2번째 참 기가 막히네 기가 막히네 2시가 다 돼가네 내려가면 있나요? 이쪽에 이런 동네도 다 있어 이런 데다 몸이 이렇게 많아 바람길이 이러면 사람 살기가 온다 그래도 너무 불편하다 여집은 단순하게 잘 지났네 집만 좋은 거 있으면 뭐해 사람 옆에 살아야지 4시가 다 돼가네 올라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모르겠네 아유 참 몇 군데 보지도 못했는데 시간이 벌써 다 가버렸어 고향이 어디냐 모르도 고향이 어디냐 모르도 대답은 할 수는 없지만 전등 그것이 고향이지 놀아야 되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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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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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